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영화관에 온 이윤을 아시나요? 몰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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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납치당했어 오늘은 저 앞에 보이는 화면을 보세요 오늘은 스키디비 토일렛 1탄부터 43탄까지 같이 볼 겁니다 같이 보면서 리액션도 보고 싶었어 리액션도 같이 해봐요 알겠죠? 네 처음 봐요 처음 봐 나도 처음 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오 미아야 더러워 오줌 싸고 있는데 옆에서 저렇게 노래 부르면 무슨 기분이니까 소변기에서만 나오네? 뭐야? 왕딴가? 왜 이렇게 거대해 왕큰 스키바디다 왕큰 스키바디 군대다 아무래도 도시로 나온 것 같죠? 도시를 침략하려고 그런가? 어 그런 것 같은데 인간들이 인간들이 어 그런 것 같다 서서히 이 도시를 점령하는 오 얜 뭐야? 왕큰 스키바디 대장인가? 오 오 뭐야 야 이번에 헬기 변기 얘네 변기가 왜 날아다뇨? 오 오 오 오 오 오 이게 뭔데? DJ 스키디비 토일렛? 오 오 근데 노래가 신난다 좀 오 노래 비트에 맞춰서 오 어떤 남자가 오 오 경비를 꾹 누르니까? 오 스키바디 토일렛 죽었어 오 제거하는 방법이구만? 응 오 근데 막 불량이? 근처에 오 와 대장까지 나왔어 오 강한데? 딱 봐도? 오 징그러 카메라맨 아 카메라맨과 도즈를 점령하려고 하는 스키디비 토일렛 군대들의 전쟁 오 오 결국 쟤네가 승리했네 변기들이 이제 황 오 이렇게 해서 제거하는 거구나 어 오 이렇게 해서 없애는구만 카메라맨들이 오 쫓기고 있어 경찰 스키디비 토일렛도 있어 이거 감염되는 건가? 오 이번에는 성당 같죠? 교회 같죠? 오 교주다 교주 오 교주 스키디비 토일렛 성스러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? 하지만 카메라맨이 등장했습니다 잡아 오 오 뭐가 있는데 사람을? 아니 착한 애가 아니었잖아 사람이 아닐까? 오 경기로 내렸습니다 나이스 아 이런식으로 경기를 물리치는군요 카메라맨들이 야 진짜 거대한 이제 변기통들이 뒤에 오 악마다 악마 오 진짜 전쟁이네 오 오지마 오지마 오 오후 와 쟨 어떻게 Neil gone focal 너무 센거 아니야 저런 리를 어떻게 이겨요 오 오 오 와 카메라맨의 그런 기계 같죠? 성격하고있어 대전투 대전쟁 와 한방에 죽어! 저걸 뽑으면 돼? 저 위에 뽑았다 나이스! 연결이 내렸어 와 카메라맨 군대들이 어! 할아버지 토일렛 할아버지 토일렛 오래된 변기? 와 뒤에 뭐야 와 야 더 강한게 나왔어 불도 들어가 있네 흐쯔흐쯔흐쯔 쫓기고있어 이거 지는거 아니야 인간 오! 위 끼었어 폭탄을 터뜨려서 어! 안돼 너 희생이키지 않으케 오! 뭐야 위장했네 전기통에다가 카메라를 꽂아가지고 적들이 뭘 하는지 들켰다 들켰다 오 화났어 화났어 진짜 무섭다지 아무래도 대장이 지금 얘기하는 것 같죠 다 죽여라 카메라맨들을 그때 미사일을 떨어뜨려서 간부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 않아 오마이갓 오마이갓 도망가 흐어어어어 군대 토일렛 군인 토일렛 강하다 엄청 거대한 카메라맨이 온 것 같은데 뭐야 진격의 거인 진격의 카메라맨 이제 이기나? 카메라맨도 강하네 어림없지 내려가 내려가 와 1당 100이다 무서워 보였다 잘했어요 이제 이기는건가? 그니까 하지만 대정이다 막상막하의 대결 치열해요 뒤에 불도저까지 버텼어 자폭공격? 오 안돼 너가 가버리면 쟤 진짜 세구나 스파인가? 스파이네 아 심부라는거야? 지금 포로로 잡힌거 같애 오오 쟤 말하지 않겠다는데 오? 와 왔어 진짜 강하구나 경기 너무 센거 아니야?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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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이 엄청 많은 메두사 오 오 오 오 오 야 오 cargo 야 이야 손가락 한 번에 이번엔 더 거대한 거 만들었죠? 카메라맨들이 이제 이길 것 같은데 와 카메라맨들이 두드려 맞고 있어 어우 잘 싸운다 저기로 가 야 얘는 진짜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? 하지만 새로운 뭔가 카메라맨이 등장했습니다 신형인데? 카메라가 신형이야 오 예 병기 타고 운전하네 이제 뭔가 유인하는 느낌이지 않아? 오 라디오 맨인 거 같은데? 새롭게 생략한 스피커맨 스피커론 공격팀 이게 음파야? 오 예 야 서서히 이제 카메라맨들이 이기고 있어요 오 오 오 오 오 잘 싸워 잘 싸워 잘 싸워 고수됐어 이제는 전세 역준됐어 아 얘는 너무 큰데? 너무 큰데? 우와 우와 멋있다 야 스피커맨의 등장 우와 맞지 아 그때 걔가 개조당해서 온 거 아니야? 그런 거 같다 아이언맨 느낌? 카메라맨이 이 안의 내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뭐야 누구세요? 오 이야 오 안 돼 오 퓨 나이스 굿 와 여기도 엄청 모여있네 어 이야 보스인가 봐 살짝 검은색깔 화장실이야 눈치 씻어 오 뭐야 와 스피커맨의 등장 오 제일 센 거 같은데 지금? 그니까 이길 수 있을까? 토요일렛들이 이제 점점 밀리고 있죠 오 예 오 예 야 도시를 또 지배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오 뭐야 이사마리가 또 나왔는데 뭐야 쟤 너 뭐야 오 오 오 오 정광석가? 정광석가를 쓰는 번개의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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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! 잉? 여 재니체 토일렛이다 오! 크 크 크 도망쳐! 오! 더 강력한 스 Queens Toilet이 나왔어 잡혔어! 고문당하는 카메라맨 오오 오 이번엔 카메라맨이 박사 박사 개주 중 찰마 헐 감염당했어 스킨드빈 토일렛이 나왔어 잡혔어 고문당하는 카메라맨 오 이번엔 카메라맨이 박사 개주중 설마 홀 감염당했어 교종하는거야? 교종하고 있는거야? 토일렛 신발이다 토일렛 신발 호오 아 개조당하네 어 오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이제 다시 지나봐 우리가 안지 거대한 애가 남았어 왔다 하아 오오오오오오 어 오? 아무것도 못하죠? 오? 설마, 잠깐만 설마 설마 여기다 개줘? 뺏기는 거 아니야? 이 엄청 거대한 스피커맨을? 헐! 오! 하나 뜯어냈는데 오! 하나 더 들어갔어 헐? 안돼 너가 우리의 희망 감염당하고 고정당하고 말갔어 오 뭐야 안돼! 팀키라는 스피커맨 하지만 등 뒤에 스키드뷰 토일렛이 있기 때문에 조종당하는 것이 어떻게 이겨 복수가 두명이야 생각보다 강한데 스키드뷰 토일렛 내 직장 완전 이제 합성했는데? 조종당하고 있네 홀 어 뭐야 원래대로 돌아와 빼줬네 연가진데 연가시 홀 보여줬어 아 다 묶인 친구들이네 새로운 무기를 기생충 제거제 들켰다 빨리 쏴야돼 총 쏴야돼 총 쏴야돼 화력에 딸려 어 이걸 받아 이걸 꼭 지켜야돼 도망쳐야돼 하지만 오 많이 만들었다 점점 더 강해 오 오 근데 같은 팀을 저렇게 해야돼 정신 차렸어 저 빔에 맞으면 정신 차린다고 정신 차려 친구들아 내려 오 오 진짜 이 전쟁 어디가 끝일까 야 대포만 들어왔다 오 오 오 오 정신 차려 오 오 오 오 안통이 안통이 아는데 오 오 오 오 굿 이제 저거라면 가능할지도 이 대포라면 이 대포라면 우리의 최종변기도 정신찬히게 할 수 있을 거야 활싸 오 오 막았어 와 저걸 막네 헐 너무 우시우시한거 아냐 우와 와 이 자식이 내려가 이 자식이 내려가 너도? 뭐? 텔레비전맨? 텔레비전맨은 뭐야? 블루빔 스턴 걸렸다 스턴이다 스턴 지금이야 내려 텔레비전맨 뭔데? 너무 강한거 아님?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제일 강한거 같은데? 저런 애가 덩치가 커진 어떨까? 어? 어 끝인가봐 헉 벌써 다왔어? 어? 어 너무 많은데? 아이고 잘못눌렸네? 자 소리좀 줄이겠습니다 고 왔다 좀 기다려주세요 더 큰 카메라맨 뭔데? 와 빔 정신 못차리는데요? 스키디 토일렛들? 아무것도 못하죠? 윙크 귀여워 텔레비전맨 듬직하구만 듬직해 아주 좋아 어 이 텔레비전맨을만 믿으면 되겠는데? 텔레비전맨만 있으니까 꼼짝을 못하고 체포당한거 같죠 그쵸? 또 왔다 뭐야 가자 와 뭐야 잠깐만 와 끝났다 이거 어떻게 이기죠? 스키디 토일렛들?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거대한 텔레비전맨을 만들어 芸 NFA 게임 끝 디트덩 이거 이길 수 밖에 없다 야 이거 기술의 승리 nine 투 쏘 어? 귀엽다 너무 귀엽잖아 이제 뭐 변기들은 답이 없네? 와 텔레비전 맨만 있으면 스키 디비 토일렛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얘네 파이 생겼어 뭐지? 하지만 우리에겐 텔레비전 맨들이 있지? 텔레비전 맨이 너무 강해서 어라? 선글라스를 끼고 와서 이제 통하지 않는다? 헐 어쩔 수 없지 퇴근하는데? 텔레비전 맨들 당황했습니다 이제는 직접 싸워야 돼요 끝났다 벌써 끝났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재밌었나요? 네 잘 만들었다 되게 자 지금 42탄까지 나왔고요 아니 43탄까지 나왔구나 다 봤고 다음에 또 나오면 또 같이 보는 시간 가져봐요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다음에는 누가 이렇게 더 강한 사람이 나올까 그리고 뭐야 토일렛 대장은 아직 싸워보지도 못했다고 너무 강해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예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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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안녕.